두 번째 이슈는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국내에서 최초로 임상 3상에 들어가고 사람에게 투여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도 SK바이오사이언스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앞으로의 미래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는 좋습니다. 또 급등세가 나타나고 상승탈율이 약간 줄긴 했지만 임상 3상 첫 번째 투약에 들어갔다고요? 사실 임상 3상 하겠다고 해도 실제로 투약하기까지는 기간이 걸릴 것으로 투자자들이 생각했었는데 지난 10일에 식약처 승인을 받고 거의 3주 만에 투약에 바로 들어가서 굉장히 투자자들이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임상 3상 할 거야. 우리 들어갔어, 중간에 잘 되고 있어 이런 자료들을 많이 해서 주가 부양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첫 피험자 투약이 이루어졌다라고 어제 장마감 이후에 보도자료를 낸 것은 그만큼 코로나19 백신 개발, 국산 백신 개발에 대해서 국민적인 기대감이 반영됐다.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14개 기관과 의료기관과 함께 유럽, 동남아에서 만 18세 이상 4천 명 대상으로 임상시험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시작했다고 하니까 잘 되겠죠. 그러게요. 그런데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빠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식약처에 임상 3상 시험을 하겠다고 신청한 곳이 놀랍게도 SK바이오사이언스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뉴스 보시면 우리도 임상 3상 진입할 거다, 2상 진행 중이다 이런 뉴스들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식약처에 확인을 해보면 신청을 한 곳은 SK바이오사이언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신청을 해 준 거고요. 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 화이자, 모더나, 다 미국 FDA랑 앞으로 엄청 지원을 받아서 10달밖에 안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고 지금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중화항체과라는 게 백신 개발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 중화항체과가 당연히 코로나19에 걸리고 회복을 하면 항체가 생기잖아요, 백신과 상관없이. 그런데 이 중화항체과, 그러니까 항체는 당연히 있는데 얼마나 이 항체의 양이 있냐, 이게 중요한데 SK바이오사이언스와 제넥신이라는 곳 외에는 이 중화항체과의 데이터를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유의미하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 곳은 두 회사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완치자 대비해서 5배 이상 중화항체과가 있다, 이렇게 구두로 공개를 했는데 이게 화이자나 모더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잘 개발만 된다고 하면 글로벌 백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어제 뉴스가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샷 전용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자금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일반 백신으로는 개발을 못한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신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거의 국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유일한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뭐뭐가 남았나요? 네,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중간 결과값, 최종 결과는 아니고 중간 결과값을 발표를 해서 여기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식약처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해서 아마 그 몇 달 안에, 수달 내에 이제 좀 시판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식약처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받고 WHO나 해외 쪽에서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아마 임상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추이도 한번 지켜보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주가는 자연스럽게 최근에 다시 한번 쉬었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로의 축하 추이도 저희가 또 이슈가 있으며 이광수 기자와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오늘 처음 함께해 주신 이광수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